블랙핑크 신곡 러브식걸즈가 간호사에 대한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뮤직비디오 속 제니가 착용한 간호사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 때문이다. 블랙핑크 러브식걸즈 뮤직비디오 1분 32초 경부터 제니가 간호사복 착용으로 또 다른 제니를 상담하는 신이 담겨 있다. 제니는 타이트한 스커트에 빨간색 하이힐, 머리엔 과거 간호사들이 착용했을 법한 간호모를 썼다.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sns 등에서는 간호사는 호스팀이 아니다, 간호사 성적 대상화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5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명백한 성적 대상화이며 비하적 묘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 노조는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 하이힐, 헤어캡 등 실제와 동떨어진 간호사 복장은 전형적인 성적 코드를 그대로 답습한 복장과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보건의료 노동자이자 전문의료인임에도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성별의 여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되고 전문성을 의심받는 비하적 묘사를 겪어야만 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왔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는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에 등장시켰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러브식걸즈는 블랙핑크가 데뷔 4년 만에 발표한 첫 정규앨범 더 앨범의 타이틀곡이다. 이는 공개 약 75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회를 넘어섰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 5천만 명을 기록했다.